네. 저 그때 그 문제는 잘 풀렸어요? 친구 혼해자 문제. 실은 제 친구 얘기가 아니었어요. 그럼? 제 얘기였어요. 그건 그렇고 미소 씨 말이에요. 예. 실은 제 동생이랑 사귀고 있어요. 그래요? 제가 그동안 결혼 반대했었거든요. 왜요? 얘기하자면 긴데 선생님은 미소 씨를 어떻게 보셨어요? 순수하고 따뜻하잖아요. 평생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데요. 두 사람 내가 보기에는 신의하고 옳게가 되면 살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참고할게요. 참고할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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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